정신이 정신이 하나 물어봐도 되냐? 철구 봉준 기운 세아 최군 이 중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야? 아니 이 사람을 진짜 많은 줄 알고 초등학생이야! 가장 좋아.. 가장 좋다 그게 알지? 누가 좋냐? 1순위, 2순위, 3순위 막 이렇게 먹이는 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물어봤으니까 진짜 형이 궁금해서 하는 거면 대답을 해줘 가장 친하다가 쟤 좀 욕먹을게요 형들 근데 또 그렇게 궁금하긴 하다 이 형은 근데 하나가 궁금한 게 있는데 철구는 거기 왜 있겠냐 아 그렇지 철구 형이라고 왜냐하면 철구랑은 아직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저 국내 갈 사람이다! 아이씨! 피스! 철구는 내가 친하기도 친한데 내가 정말 팬으로서 좋아하지 왜냐하면 방송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감히 친하다고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순위를 굳이 매기잖아 순위? 누구누구였지? 한 번만 더 얘기해줘 철구 제가 할게 명칭 님이라고 안 할게 봉준, 이영우, 최군, 세야, 기훈 그러니까 이게 알았다 너는 우결할 때 누구랑이 제일 좋아하는데? 알았다 넘어가자 너무 어려워? 왜냐면 내가 다 너무 좋아하는 동생들이고 현들이고 친구고 근데 아까 남순이 형 이렇게 친구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남자인 친구가 남자친구로 나는 거 같더라 이 자리에 있고 싶었어 너무 궁금해서 마인드가 그건 맞지 뭔가 약간 소유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소유욕이 되게 많아 형은 확실히 불알친 거 아니면 괜히 감정 부족하기도 싫고 애정절핍이 되게 심하대 뭔지는 알아 심리 상상도 받았다며 그러니까 혼자 너무 오래 있었는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어릴 때부터 감상만 팔자면 맨날 엄마 밖에 나가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있었으니까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있었어야 돼 누군가 체온 체온이.. 아 체온이 느껴졌어야 됐다 남밍봉이 잡았다 우리 남밍봉이 1,0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분이네 고맙습니다 진짜로 환자 하실까요? 아 오늘 흥민이 형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원래 이게 그게 하는 게 흥민이 형 아니 흥민이 형 왔어도 뽕트를 못 했으니까 그냥 이게 나뭇봉 흥민이 형은 아프리카에서 레전드로만 딱 2개 뽑는 게 있어 아.. 무화기 세대 그 다음에 그 장미파랑 했던 거 넌 진짜 꽁트의 신이야 장미파? 장미파들이랑 뭐 했지? 우리 그때 같이 먹었던 거라고 같이 춤추었던 거야 아니 장미파랑 그 컨셉 잡고 교복 입고 노래방에서 아니야 그거 그거 존나 개 아니 근데 재미있었어 마지막이 헬파티였지 신선했어 헬파티였는데 신선했어 100개 났다 아 100개 났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 정지 당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이거 할 때 기훈이 와서 멜론 굴리고 할 때 얘가 그때 너가 진짜 개기했었어 그새 개가지고 흥뚝이 약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좀 아쉬웠던 거 뭔지 알아? 쭉 밀고 갔으면 되는데 네가 판 깨더라 아 그러니까 뭔가 좀 그게 안 됐었어 너무 얘기 안 된 게 없어 널 보고 배웠어 그때 밀고 갈 거 확실하게 깨면 안 되는구나 진짜로 깨면 안 되는구나 중간에 이렇게 슬슬 나와도 그냥 하는 게 나아 멘탈 흔들리면 그냥 슬슬 나와버리면 멘탈 그냥 부서져버려요 진짜로 봉준이 솔방은 안 봐요 제가 저 혼자 있을 때 안 보듯이 저도 봉준이 솔방은 안 봐요 나는 이거 묻고 싶어 너한테 대체 아무도 재미없는데 너는 재밌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아니 씨발 그거라도 해야지 아니 좀 강호도맞은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웃기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면 존나 무한해 근데 왜 나한테 근데 진짜 이 형은 너무 재미없어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로 잘생겼는데 재미있는데 얘 밖에 없어 세아가 아 근데 그래서 진짜 네가 웃겨서 웃는 거야? 웃기겠냐 그냥 이렇게 치는 거지 그냥 재밌어 너무 웃겨서 아니 이 형은 이런 거 말하면 또 삐지더라 재밌어 아니에요 지금 내 머릿속에는 세 글자 밖에 없어 김기홍 아 근데 얘가 좀 심성이 좀 착해 그래도 나한테 한 거야 진짜 진심으로 내가 심하게 말해서 그런 거야 내가 뭐 방송 끝나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진짜 중학교 때 우리 반 여학생 보는 거 같아 근데 나는 나는 많이 소심한 어 나는 나는 중교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나도 좀 드리퍼들 앞에서는 나도 우기소침해줘 진짜 근데 나는 일부러 노잼 컨셉 잡는 것도 있어 왜냐면 나 될 바에 그냥 차라리 그냥 아 어떡해 그냥 노잼이라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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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말했는데 기훈이 원래 무엔터 넣으려고 했어 그니까 그때 왔어야 돼 내가 봤을 때 근데 무엔터 넣으려고 했는데 아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넣으려고 했어 근데 기훈이가 못하겠다 하더라고 원래 오라고 했었어 진짜로 왜냐면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 괜히 너무 좀 데이신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오라고 했었는데 또 블랙리스트 있기 때문에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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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채팅창에 야 공준아 한자리 비잖아 그거 보성이 형 자리야 아프리카 접수하냐 이제 아 장난이지 큰 맘먹었네 보성이 형이 그렇게 애틀을 해서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줄 쓸게 술 취했네 내 짠 하고 있네 하하 하하 아 또 100개 고맙습니다 기훈이 팬분들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뭐 기훈이한테 악감적이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제가 또 기훈이랑 끝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신경 쓰지마 진짜로 아 나도 진짜 카톡을 안 보는 편인가 봐 지금 스티이 형 얘기 나오니까 말하는 건데 한 3일 전인가 카톡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 밀린 카톡을 밀린 카톡을 못 봤거든 듣을 축하해 은호야 와 있더라고 3달 전에 와 이 새끼씨 아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이거 난 이 새끼 듣을 축하해 나는 이 새끼 마인드 알아 왠지 알아? 빚이 많거든 아 그건 맞지 빚쟁이들은 연락을 피해 아 뭔지 알아 근데 너 나한테 돈 빌린 거 없잖아 그럼 나는 왜 아니 근데 내가 원래 카톡을 잘 못 봐요 그럼 현우야 너 나 돈 빌리면 되겠어? 난 너가 싫었어 아 아 좋았어 아 푸는 거야 원래 이렇게 술자리 이렇게 하면서 푸는 거야 좋았어 아 그거 맞지 어 맞지 맞지 근데 내가 좀 남자한테 많이 매달리긴 했어 소유로 하고 싶은 거야 아무튼 근데 나 이것도 물어봐도 돼? 뭐 돈에서 너 통장에 재산 얼마야? 와 얘는 진짜 통장에 재산 얼마야? 아니 저번에 너 캐피탈 뭐야 너 저번에 뭐 깎아 살라고 카드 주더라고 형님 빼고 하라고 했는데 시바 억 억 단이야 아 잔액이? 어 체크카드인데 궁금하긴 한데 야 토 나오더라 오늘 솔직히 좀 얘기한 김에 어느 정도 액수까지 좀 이게 손가락으로 좀 알려주면 안 되냐? 궁금하다 너 뭐 그냥 뭐 5천 번다고 치자 그럼 너는 월급 주고 이것저것 컨텐츠 비하는데 4천 5백 쓰지 그쵸 나는 그래 이 형은 진짜 나는 오수지 타산 존나 잘 맞지 나는 5천 벌면 5백 써요 거의 그냥 계곡에 서서 계곡물 파는 거야 어 그치 다 순수익 100%야 그냥 해발 정리세 조명값 아니지 이거 미용 이거 해야지 머리 머리 정리 다 해줘야지 스프레이 값은 좀 들어가야지 3렙 뚜껑값 그거 말고는 없지 그치 그럼 넌 빚이 얼마야? 아 근데 저는 이제 다 갚죠 이제 계정 이제 이제 다 갚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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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 Dlatego 한 이번 달 중순 대로 다 갚을 수 있어요 어제 안 들어 왔더라 아니 한 번에 갚을라고 나 이번에 다 들어온다니까 한 번에 오 진짜! 다 갚아야지 갚을 수 있으면 뭘 할 프로 좀 근데 이거 믿지마 나 이 얘기 한 4번 들었어 진짜야 진짜 은행 빚이랑 다 갚을거야 근데 이게 이 말이야. 내가 돈 좀 만졌을 때 엄마 내가 성공해서 효도할게. 이게 나 얻는 순간에 돈이 다 날라가더라고. 있을 때 조금씩 효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있을 때 조금씩 주는 게 맞는 건데 나중에 돈은 어느 순간에 날라가면 어쩌려고 그러지. 아 난리니까 뭐해? 들어오자마자 바로 갚을 건데. 또 게임 나오면 걷다 갚을 거야. 난 아무런 생각 없어. 은호 돈을 당장 안 받아도 되니까. 근데 은호 방송 잠깐 탐방 갈 때마다 아 형! 내일 돈 줄게! 아 형! 먼저 선빵 치는 거야? 내일 그래! 게임 빨려! 형 돈 줄게! 그치 그치. 내가 내 단수 만들었어. 아니 저렇게 빚이 많은 새끼가 맨날 포르쉐 탄다고 하니까 아 진짜 미쳐버리지. 아니야 형! 내가 두 달 동안 1억 4천 써봤거든? 1억짜리 차 존밥이야 내가 봤을 때. 살만해. 어 진짜? 2년 안에만 갚으면 되잖아. 아 진짜 철 없는데 느껴지죠? 진짜 철 없는데 느껴지죠? 존나 맞아야 돼 진짜. 아 형! 랑보르기니는 패 죽여야 돼 그러면? 아니 이 형은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 나도 차 그냥 뭐 포르쉐 괜찮아. 뭘. 그 정도 괜찮지. 그렇게 따지면 박대세가 완전 개새끼야. 어! 존나 많이 버는데 포르쉐 박스터 타잖아. 포르쉐 박스터 타잖아. 아니 존나 개잖아. 아니 이 형은 포르쉐 박스터 조금 뭐 좀. 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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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보네. 아니 근데 갑자기 그러더라. 그때. 그 K형이랑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티코 있는 거야. 시발 저거 100% 남순이. 그래서 저거. 빡빡한 거리더라고. 그래서 남순이 차 색깔을 봤는데 흰색이더라고. 그건 자주색이에요. 티코는 진짜 다요. 어. 자전거랑 박아도 위험하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야 내리막길 자전거 꽂아버리면 운전석 뚫려. 아이 무슨 소리 아니야. 아니 진짜 위험해 형. 근데 목숨값이 얼마 안 돼. 티코가 그 파워 핸들인가 그것도 안 되잖아. 그치? 야 에어컨 들면 1도 나와. 겨울엔 탈만 해. 그치. 컨디션 좋아해야 시원한 거랑. 그거밖에 안 봤어. 타도 컨디션이 있거든 티코는. 그렇지. 컨디션 안 좋으면 타면 안 되지. 아휴. 야 근데. 아 잠시만. 얘는 또 게임. 어. 많이 먹긴 하네. 아 요구도 먹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어떻게 해. 아휴. 아 그리고 현우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차 한번 빌려주겠다고 컨텐츠 하라고. 예전에 페라리 방송했는데 정말 멋있었거든. 맞아맞아. 멋있더라. 진짜 멋있더라. 그 캡처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페라리 말. 형 진짜 멋있더라. 유튜브로도 잘 나오고. 유튜브로 시청자가 잘 나왔지. 그러니까. 진짜 멋있더라. 좋았어 진짜. 그런 것도 내가 타고 이러면 당연히 안 볼 텐데 형이 비주얼이 되니까 형이 타면 아싸리 중국 부어 느낌이야 형 아레나 갔을 때도 형이 들어가잖아? 그냥 부자야 형이 들어가면 그냥 부자야 애매하면 에이 못생겨내라고 하는데 얘가 들어왔다 중국 부자야 누가 봐도 사업가 느낌이야 어떻게 들어왔지 여기에? 가잔을 받았을 텐데 멍도 없고 얼굴에 방송 없었으면 뭐 먹고 살았을까? 난 진짜 뭐 먹고 살았지 진짜로 형 아직도 웨이트하고 있겠지 근데 형 잘했을 것 같아 웨이터 때 웨이터 때 웨이터 안 하지 웨이터는 망했는데 못해 끝물이었어 그때는 근데 그 당시에 웨이터가 1등이었어 정말 큰 나이트에서 1등이었고 솔직하게 얘기하자 비하인드스토리 아까 전에 얘기했었는데 남순이가 나 부킹해준 첫 번째 여자랑 나 한다를 갔어 첫 번째 여자 나는 촉이 좋아 여자 보는 촉 그 여자 키가 한 174에 모델하는 여자 대박이네 근데 일단 전화 온 거야 발라를 안 씨냈거든 진짜 4년 전 일이야 남자 그럴 수 있어 암캠인데 현나야 시계가 높은 것 같은데 비슷한 시계거든 조심해야지 시계를 가져가는 데 있어 근데 뭐 사람 그럴 수 있지 누가 보면 과거 없어? 아 이건 맞지 시계를 뺐다는 건 여기까지 하자 잠깐만 왜?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 나이트 옆에 모텔에 시계를 가져갔는데 형 빼고 다 그렇게 덮고 있었어 아 진짜? 다 그렇게 덮고 있었어 사격 썼어 하루 사격 썼어 아 좀 지랄하지 말라고 하루 사격 썼지 다 이해했다고? 연락처 몰라서 연락 안 된다고 어? 아니야 뭐래? 연락처를 몰라? 장난 아니야 농담 못해 아 그래 하루 사격 썼지 뭐 진짜 근데 진짜 이렇게 넷이 센가 거의 이제 뭐 너는 이제 거의 게임 DJ 스타 프로게이머들과 같이 얘기하면 막 감독 얘기하고 옛날 공감대 형식을 들어야 돼 공감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아무 말 되지 않지 근데 근데 시간은 몇 시까지 해? 우리 뭐 여기 한 명도 없어? 뭘? 뭐 여기 근처에 양탕님이나 뭐 아잇 그냥 오늘은 짱 이렇게 하려고 어 왜냐면 이렇게 또 하고 이러면은 왜냐면 또 욕받이 될 것 같아 근데 부산에 이제 옆에 분들 많아졌어 아니 그냥 그냥 나는 그분과 두 탕.. 탕치기 아아 방송키게? 아 탕치기 할래 아니 향이님도 있고 오리님도 있어 오리님도 한방하게 됐어 그러면 솔직하게 하나 얘기하면 안 되냐? 뭐 뭐 원래 각본에는 여자가 있었다고 아잇 아잇 됐어 원래 원래는 부르려고 했어 어 원래는 부르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끼리 딱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아까 분위기가 너무 신경하게 나은 것 같아 응 응 우리끼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응 그렇구나 누군데라고 하시는데 예 티버 누나요 어 나 근데 나 진짜 아니 그냥 정말 일류로 가려고 했어 아 진짜로 어 정말 진짜 티버 누나 메인 게스트로 불러 어 진짜 정말 너무 일류로 가려고 했는데 어 어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오케이 응 어 나 한자분 더 줘 오케이 뭐라고? 아니 아니 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형 대선 스푼 끝났어? 버려라 어? 갖다 버리라고 끝났지? 응 아니 존나 맛없더라 아이 어허 어허 좋은데이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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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태양이야? 아니 그러면 그 뭐야 뒤풀이니까 조금 이따가 마무리 하자 어 그래 짧고 굵게가 짧고 굵게가 한 게 좋은 것 같아 응 아 아 아 철구 형 드립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감정동에 배그 되는 PC방이 있어? 아 시발 진짜 갈 건가 보네 아 진짜 진심이야 아니 뭐야 나 난 진짜 모르겠어 나는 진짜로 진짜 장난이 됐어 개 배그 중이네 장난이었어? 나 지금 여기 나 진짜 야 뭐 여기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어 난 서울을 지금 그래 총 같아 아 진짜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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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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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정도로 빠졌어 지금? 재밌잖아 얘는 몰라 총을 안 쏴봐서 실제로 아하하하 아 그거 맞지 어 야 실제로 총 실제로 총툴러 가자고? 아 실제로 총을 안 쏴봐서 몰라 그걸 모른다고? 너 군대로 꺼지라고 아하하하 견제 되니까 아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또 모바일 방송 키라고 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 최고의 대접은 서면 PC방 있거든 아프리카 PC방 아 거기가 거기 가서 내가 오늘 한 톡 쏠게요 아 진짜로 어 거기 가면은 BJ들 다 알아보셔 아이스티 갖다 줘 어 진짜 오케이 오케이 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 근데 채팅창에 오그레어 가자는 말이 더 많아 아이씨 아이씨 바람의 나라를 갑자기 왜 갑자기 바람의 나라를 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야 도구레가 뭐야 어? 아 아냐 아냐 거기도 배틀그란드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파밍 존나 해야 진짜 좋은 데가 아니고 PC방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파밍 존나했어 바람의 나라를 갑자기 난 새끼가 별풍속 한 8만개 맞고 PC방비 쏜다걸로 땀 때리려고 했는데 군부려 하실까 어 그것도 맞긴 하지 오늘 어 어 맞지 맞지 오케이 오지지 어 아 아 아 근데 와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와 8만4천개나 이렇게 싸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8만4천개면 고구려 가야 되잖아 아 갑자기 바람의 나라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바람의 나라 이렇게 이렇게 아 아 그러면 일빈이니까 저만 찍고 있을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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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이 형 France 네 아 아 아 아니 저는 모래 102 아 아 맞아요 네 그럼 트위치 그만두고? 아 지금 강제로 그만둬줬어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나 동영상 좀 못하고 있어 지금 아니 형님 형님 투컴 세팅 좀 해드려 투컴 얘기 계속 하드만 나도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 토구벌 형님이 저번에 내가 육회를 잔고가 좀 없어서 냉동으로 사드렸어 그 이유로 연락이 안돼 컴퓨터 좋댔어 왜 망가졌어 다 터졌어 컴퓨터 다 터졌어요 그냥 오늘 구걸이 형 아니었으면 이 방송 못했어 아 그니까요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 처음에 좀 약간 끊기는 거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없죠 형님들? 처음에 근데 끊겼었어 좀? 아니 안 끊겼어 그러니까 이 새끼 이제 얘도 몰라요 얘 방송 안 된다는 거 프레임 안 맞아서 못했던 건데 프레임 잡아준 거 맞죠 없죠 아 다행이다 아 나 이거 존나 민감해가지고 막 알죠 형님 형님 잘할 거 아니야 컴퓨터 막 안되면 존나 빡치는 거 진짜로 진짜 개일받더라 아 진짜 컴퓨터 안 내면 답이 없지 내 시청자들 앞에서 그거 말하면 내 시청자들 지금 칼 들어와 아 진짜 개빡쳐 진짜로 어 존나 민감해 어 내가 봤을 때는 저기 그 뭐냐 컴퓨터는 여분으로 하나 사는 게 좋은 거 같아 맞죠 어 그러니까 이게 존나 비싼 거 때려박아도 이게 조합이 잘 돼야 된대 아프리카 때문에 맞죠 맞죠 이게 그러니까 형 900짜리 괜히 샀다 이만한 거 아니야 인정? 너가 1억에 1억에 저 꼬라다 뭐 순행식인가 뭐 물 돌아간다고 비싼 거야 이게? 야 뭐 아쿼리움도 알고 어 그렇지 물 빙빙빙 오다가 500만원 올라가 어 그렇지 어 900은 좀 그렇긴 한데 CPU 하나만 200이야 아 진짜 컴퓨터 얘기하면은 계속 컴퓨터 자꾸 얘기해 시청자도 컴퓨터 얘기하면은 진짜 막 싸워 와 와 망개야 뭐야 망개? 와 봉진 형님 왜 그러세요 흥개증나게 와 우리 옥자 형이 만개 고자 아 만개 와 감사합니다 아 옥자게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미쳤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와 망하고 오십사개 야 야 알겠어 PC방 아니야 좋았어 가자 말하면 안으로 떠나자 오케이 야 오케이 너네 야만해 목꺼는 거 한 번 꺼낸다 네? 난 목도 꺼낼게 오케이 목꺼는 꺼낸다 아이 나 아쉬워 알경 챙겨야되는데 용마 제시껏 꺼낸다 그러면 이거 막잔하고 딱 마무리합시다 약간 깜빡하게 약간 뭐라야되지 토크를 하는데 너무 아무말도 전치 응 그럴게요 거의 없는 느낌 아니 왜냐면 초반부터 계속 말로만 이렇게 했으니까 4주 뒤에 또 어차피 또 할 수 있어 또 싸울거야 100% 근데 잠깐만 4주 뒤에 진짜 그동안 4주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거 할거야? 에이 아니지 내가 가지 내가 가지 재밌으시다고요? 궁금한거 뭐 이렇게 따로 질문 시청자들한테 받으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같은 그림 보려면 딱 좋을 때 끝내는게 맞을거 같아서 그래 한 번 더 할 수 있지 제가 진짜 농담 안하고 한 번 가려고 하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형님들 진짜로 아니면 그러면 니 혼자 여기서 배구를 승출하고 우리는 PC방 가서 거기 껴서 하자 아 배그 좀 그만해 진짜 와 배그 왜 이렇게 좋아하는거야 도대체 와 배그 진짜 이 새끼 아까 고수 섭취자였어요 안할려는데 이 새끼 무궁련냐 한상에 한상에 천식을 깔아입는 상태 아니 배그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거야 배그가 진짜 배그는 진짜 현실이야 진짜로 어 어 근데 존나 그거 하긴 하더라 마스터드라 깜짝 놀랬다 진짜로? 마스터야 어 나 지금 레이팅 이 새끼샵 나 어제 낮일 때 발렸어 아이 저조찌 아니 그런건 없어 진건 진거야 아이 저조찌 근데 이게 존나 갓게임인게 뭐냐면 이게 정식 발매가 안됐어 아직 정식 발매? 어 이거 정식 발매 아니고 지금 그거야 배타야 알고있어 근데 왜 투컴 안써? 몰라 내가 투컴 쓰라고 아니 하는데 내꺼 호환이 잘 안되네 렉이 좀 많이 걸리는거 같네 컴퓨터 얘기는 그만해 시청자도 진짜 민감하다 총줍는데 총줍는데 이러고 있어 시즈마저 에이초키 인가? 어? 에이초키 스킨인가? 어 그 생각 우리 검사 좀 해놨다 진짜 오지랖아 저희가 왜 불안하냐면 약간 일부에 4만명 찍고 그랬는데 술 먹방 갈수록 너무 좀 무주해진다 이런 편이 들을까봐 저희가 조금 방송하는 사람들은 두려운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지 여러분들하고 안 나오고 싶은건 아니라 비명은 좋다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우리 지금 방송의 장점은 그냥 냅다 편해보이는거 같아 그냥 남자 4명이서 이렇게 앉아서 방송 얘기하고 편하게 얘기하는 그게 좋으신거 같은데 아 근데 다음 방송을 위해서 응 아 그럼 딱 막전할까요? 오케이 조율해 조율 안하면 뒤질거 같은데 아니 내가 마무리할게 어 니 마무리하면 맨날 시청자분들은 너만 빠지라 그러잖아 아니 아니 너 마무리하면 되니까 너 여기서 조율 안하면은 우리 셋은 고평가받고 니 욕 다쳐먹고 아 상관없어 아니 형님이 말했잖아 이 새끼 이제 뭐 군대 간다 이거야 잃을거 없다 이거지 잃을거 없다 이거지 네 조커 카드 두장 다 가지고 있는거거든 지금 네 내세상인단? 그렇지 니가 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여기 부산까지 오셨으니까 딱 나는 이렇게 좀 좋을 때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근데 이게 공식 아프리카 룰이야 왜냐하면 대통령님이 항상 그렇게 할 수 있거든 네 대통령님이 항상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아 이렇게 하고 싶어서 네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라고? 기분이 ㅈ같으시다는데 아니 형님들 기분이 ㅈ같으시다는데 응 아이씨 그럼 2시에서 2시니까 40분까지 뭐 이렇게 조율을 봐 오케이 조율을 봐야지 알겠습니다 형님들 40분까지만 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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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 40분까지 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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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방패대 맨이 잘하고 또 혼나 혼나 형님 오케이 오케이 40분까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딱 말할게요 이 씨X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저도요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마음에 모르십니까 진짜 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저 지금 할머니 성함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하하하하하 할 게 없습니다 아니 난 추석 어디 고향 가냐고 물어보려고 했어 아 아 고향 안 내려가냐 어 고향 안 가? 아 나 여기 큰 집이라서 어 저도 안 가요 빅가 가려고 그렇지 아 죽자서 해야지 그러면 굿 나 찾았어 왜 우리 내기를 가자 뭔 내기 이거 그 시청자분들 재밌게 보은 거 말거든 어 또 배그 다 중독됐으니까 어 배그 제일 킬 많이 하는 사람 내기하자 이거 재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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